안녕하세요 장난감자입니다. 저희 보누 참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맥도나잇 1월 해피밀셋, 더 피너츠, 스누피, 더 무비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기 이번에 나온 해피밀, 스누피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를 다 모아봤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장난감자가 짧게 내 맘대로 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는 한 집에 같이 사는 절친한 친구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 빨간색 머리인 베티가 전화하고 왔답니다. 베티를 보자마자 찰리 브라운의 마음속에는 새가 뿅뿅뿅뿅 날아다녔고요. 그리고 찰리 브라운이 행복해하자 스누피는 찰리 브라운과 함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 때 찰리 브라운의 심정은 이랬어요. 찰리 브라운의 심정은 이랬어요. 하지만 같은 반에 라이너스는 베티를 좋아하고 있었고요. 베티를 보면 라이너스는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렸어요. 이렇게 갖고 있는 담요를 만지작거리면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죠. 그리고 셀리는 남몰래 찰리 브라운을 좋아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솔직하지 못한 루시는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에 셀리는 스누피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누피 찰리 브라운한테 내가 만든 멋진 썰매를 선물해 주면 좋겠어. 이 썰매를 타고 베티와 함께 신나게 썰매를 타면 어느새 베티도 찰리 브라운은 좋아하게 될 거야. 그래서 스누피 너무너무 신났답니다. 그리고 슈레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악이 빠질 수 없지.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위해서 감미로운 노래를 들려줄게. 찰리 브라운이 베티와 데이트에 성공하자. 너무너무 기쁜 스누피는 이렇게 춤을 춰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찰리 브라운의 친구들을 만나봤고요. 그 후로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못봤던 스누피와 친구들의 크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뒤에 섰었던 친구들은 크기를 못 봐가지고요. 자 우선 박스 크기부터 알아볼게요. 1번 찰리 브라운의 박스 크기는 옆에는 17cm 가로는 12.5cm 8일부연의 크기는요. 10.3cm 옆에는 5.7cm 자 그러면은 스누피 자 플라잉 에이스 스누피를 볼까요? 플라잉 에이스 스누피는 자 박스 크기가 약 16.3cm 16.3cm 옆에는 약 11.2cm 이고요. 자 장난감 크기는 약 10.2cm 10.3cm 그리고 옆에는 6cm 입니다. 자 그리고 자 페퍼민트 배티는요. 박스 크기가 약 17cm 옆에는 11.3cm 이고요. 장난감 크기는 약 8.4cm 옆에는 약 8cm 입니다. 자 아이스크리닝 우스스탁은요. 크기가 약 17cm 옆에는 약 11.4cm 입니다. 10.3cm 크기는요. 7.5cm 옆에는요. 6.5cm 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찰리브랑과 스누피 박스 크기는 약 16.5cm 아 17cm 옆에는요. 약 약 10.7cm 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난감 크기 볼까요. 장난감 크기는 약 10.5cm 아니 10cm 아 10.2cm 네요. 10.2cm 옆에는 약 5.5cm 5.7cm 입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너스의 라이너스의 박스 크기는 10.2cm 옆에는 약 5.4cm 입니다. 자 이번에는 루시를 볼게요. 루시의 박스 크기는 약 17cm 16. 아니 17cm 옆에는요. 약 12.4cm 입니다. 자 루시의 장난감 크기는 9.8cm 옆에는 5.2cm 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셀리 셀리 셀리의 셀렘 스누피의 박스 크기는요. 약 위아래는 20.3cm 옆에는 약 16.8cm 입니다. 지금까지는 최고의 크기네요. 장난감도 최고의 크기인데요. 높이는 약 10.3cm 옆에는 약 8.8cm 입니다. 자 이번에는 슈레더 닌자고브에 나오는 살버님의 이름과 똑같은데요. 독일계인가봐요. 자 이름이 슈레더네요. 17.3cm 옆에는 약 13.8cm 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난감 크기 볼까요? 장난감 크기는 약 키는 9cm 옆에는 약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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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cm 스피닝 스피닝 스누피는요. 박스가 약 16.4cm 15.4cm 옆에는 11.7cm 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난감 크기를 볼까요 장난감 크기는 약 14cm 옆에는 약 9cm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장난감을 다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스누피 무비 피너츠 더 무비에 캐릭터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에이 오 에이 헤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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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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